다음은 정우성 씨하고 제가 한번 나오실까요? 우리 엑소고랑 무대 수리예요. 근데 우리 아까 정우성 씨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. 정우성 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잠깐만 주세요. 아 아파. 눈빛으로 이거 눈빛으로. 아. 아. 아 완전. 아. 자. 아. 아니야. 야. 야. 졌다. 아. 아, 됐어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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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됐어. 야, 됐어. 이거 어떡해. 안 해, 안 해. 뭐야? 뭐야, 형. 아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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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쭈게 정우성한테, 네가. 와, 얼굴 쭈게 쭈게. 뭐야? 아, 내가 상대할 대상자야. 얼굴 뜯어놓고 살래. 아, 정우성 씨.